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해가지고 이거 수사에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를 두고 민주당하고 여권 진영에서는 지금 정치 검찰이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국정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완전히 규정을 하고 일제히 지금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정권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던가 윤석열이 지금 협공을 벌여가지고 이번 정권을 찍어내기 위해서 공작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관련해가지고 이거 수사에 들어간 것은 지금 민주당 측에서 검찰이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 감사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이게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해서 이거 감사 결과 저번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 감사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수두룩하게 드러났고 특히나 그 경제성 조작이라던가 또는 공무원들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증거 임명 정황까지도 전부 다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저번에 이 원정 관련해가지고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야당 측에서 이거를 보고 아 이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조건 정치적인 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외눈박이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도표로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의혹은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니어가지고 이 탈원전 정책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건 알고 있지만은 그 과정이 지금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합당해 보이는 게 당연한데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이거는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을 했고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사법적인 수사는 검찰이 이제 정부 정치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이런 발언이 이게 진짜 완전히 균형 감각을 상실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누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아니 본인이 공약으로 이야기한 것을 지키라고 지키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은 분명히 적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나온 것이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걸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과연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낙연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정책은 불법이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법과 절차와 제도를 전부 다 무시하고 무조건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까? 무슨 임금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정책일수로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여기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엮여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을지도 모르고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약이니까 수사조차 하는 게 부당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궤변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대표는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던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었던 때를 연상케 한다면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비슷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사실 검찰이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합니까? 그거 아니죠. 법원에서 허가가 나야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서 봤을 때 압수수색을 할 만하니까 이걸 허가를 내주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보기에도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압수수색을 할 만한 이유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해주는 것인데 왜 기승전 검찰한테 난리만 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정말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만물검찰설이라고 검찰이 무슨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없는 죄도 전부 다 죄로 만들어버리고 윤석열이 마음만 먹으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 같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성실하게 군생활을 한 추미애 아들을 타령병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라고 앉아있으신 분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번 정권에서 마음에 안 되는 그런 검찰들 전부 다 좌천시켜버린 다음에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지금 전혀 못하게 다 팔다리 다 잘라놓은 상태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권력 휘둘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전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척 이야기하고 있고 검찰이 마치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지금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역시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는데 김태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개입이라면서 국정개입 수사 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유감이라고 말했지만은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했으며 또한 이번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이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잉 수사라면서 수사권 남용의 국정개입을 하는 것은 위험한 수위를 넘는 국정 흔들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도 이낙연이랑 결이 똑같죠. 정부의 정책은 수사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완전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월성 1억에 관련해서 감사를 벌였던 감사원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을 문제로 삼았고 이낙연 대표는 야당이 고발한 지 2주 만에 윤석열 총장이 이번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에 정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이거는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했고 야당하고 일부 정치 검찰이 짜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믿고 싶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검찰하고 야당하고 짜고 기획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비판은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기획 수사라고 부르면 사실 기획 수사가 아닌 게 없는 거죠. 원래 수사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가고 뭐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항상 야당하고 검찰 관계에서만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집안 수사 들어갔죠? 윤석열 총장의 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도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 수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잠깐 보면 그 열린민주당의 황희석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집안 관련해가지고 고발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거를 검찰이 받아들여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측에서 윤석열 총장 그 처가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에 지금 들어가서 탈탈 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이거는 기획 수사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의 프로세스인 거죠.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겠다라고 싶으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월성 1호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분명히 문제점이 보이고 야당에서 이거를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는 프로세스 이거랑 윤석열 총장 집안 관련해가지고도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이 그걸 받아가지고 수사에 들어간 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편이냐 니네 편이냐 이거 빼고는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일반적으로 검찰들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 그냥 어거지 쓴다라고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고 지금 여당 측에서 이런 식으로 진짜 오버해가지고 반응을 하니까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말로 정당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검찰이 수사를 들어가도 별게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수사 결과가 굉장히 가리하던가 아니면 검찰에서 엄청나게 어거지를 부렸던가 뭐 이런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현재 직권 세력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당신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비판을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는 건데 지금 현재 직권 세력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 청와대 하명 수사 관련도 그렇고 뭐 이번 정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들 전부 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더 지금 잘못됐다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완전히 귀 닫고 수사 자체를 지금 못하게 틀어막으면서 무조건 검찰개혁한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현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원정 감사 결과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 들어간 것에 현재 직권 세력이 이렇게 과도하게 반발을 하는 것은 거의 공통적으로 지금 입을 모아서 혹시라도 이 검찰 수사가 위로 올라갈까 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번에 했었던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의 연구 가동 중단 결정은 언제 되냐 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기 폐쇄 결정과 함께 가동을 중단하는 쪽으로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산업부 측에서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후에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고 또한 이들이 폐기한 자료 중에서는 청와대라든가 윗선에다가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지금 이낙연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정부가 오로지 대통령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제 불법이라든가 탈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 수사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눌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이번 정권에서 검찰의 힘을 사실 뺄 수 있는 데까지 다 잡아 빼놓고 본인들이 하도 구린 짓을 많이 해서 본인들이 지금 캥기는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자살골을 넣고 있는 형국인데 뭔가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엄한 검찰에게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말로 언제까지 이런 행태를 되풀이할 것인지 보고 있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